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4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시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얼두 컴마까지네요. 비록 웰빙, 웰빙이죠. 안녕. 안녕 그럴 줄 알았던데. 안녕이죠. 자, 안녕인데. 네, job society, 사회안장이란 것이 자, has 히덜토 그러면 히덜토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has been pp에요.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평가되어져 왔지만 평가되어져 왔지만 자, 코딩토는 다른 면이죠. 자, 워에 따르면 경제적인 메저리스 메저리스에 S들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수단들 자, 뭐 경제적인 수단이나 방법에 혹은 뭐 의역하자면 척도에 의해서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자, economy indicator alone 경제적인 지표 자, 경제적인 지표 alone을 위해서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체로 혼자만은 are not enough 중요하지 않는데 자, to reveal 드러낼 그러네 밝혀줄 밝혀줄 자, 밝혀줄 만큼 충분하지 않은데 the quality of our life 삶의 질을 within nation 나라 내부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토픽센터였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제가 됩니다 자, 주제 자,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자, enough를 앞에 나서 to reveal 수식하는 사실상 투부정상의 형용사 수식 부사용법이요 어 자, 그 다음 while income has steadily climbed up over past 50 years while은 여기서는 온마운 반면을 썼죠 자, income은 수입이죠 수입 자, 수입이 has climbed 현재 완료에 아, 계속점의 법이겠죠 자, steady는 지속적 자, 지속적으로 climb 증가 그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over 지난 50년 동안 자, and gross domestic income GDP가 has tripled 3배죠 3배가 되어져온 반면 끊어주시고 자, 행복은 has remained 또 계속점의 법이겠죠 현재 완료에 자, 남아있었는데 이제 virtual in 사실상 그대로 자, flash이란게 원래 평평하니까 그대로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앞에 나오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furthermore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furthermore 분사예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사용하는 자, world gallop pole 조사겠죠 세계 조사를 사용하는 최근 연구는 found 주어 동사구조 발견했어 자, 됐 자,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만족도 요죠 자, increase 증가했다고 자, when 국가의 wealth 부가 증가했을 때 자, 그러나 enjoyment experiment가 또 주어예요 about life 삶에 대한 기쁨이죠 즐거움 즐거운 삶의 기쁨인데 experienced little change 동사로 삶에 대한 만족 즐거움은 경험했는데 little change에서도 일치불일치문제일 수 있어요 little에서는 거의 안타의 뜻이죠 거의 변하지 않았다 결국에 경제적으로만 성장했지 우리 정신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하다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빈칸을 듣기 굉장히 좋죠 discrepancy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괴리 그리얼 괴리에요 괴리 자, 괴리라고 하는 차이죠 갭이에요 갭 자, between a and b 자, 여기서 행복과 자, 그리고 economic growth 경제성장 자, 그러면 경제성장 사이에 이 괴리가 실제 주어 자, 동사는 is important 중요한데 when one consider one의 일반 주어죠 한 사람이 생각해 볼 때 consider 고려 고려 고려할 때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사람들이 랭크 순위 순위를 정한다고 행복을 ahead 여기서도 일치 불일치 문제 그래서 앞에다가 자, 돈 앞에다가 자, as a life goal 로써 그렇죠 삶의 목표로써 자, 그러나 자, it is even more 비극 강조 썼죠 much even steeper 라세 훨씬 더 significant 중요 중요하다 자, when one examine 자, 한 사람이 examine 할 때 검사 해 볼 때 자, large body 그래서 body는 amount 뜻이에요 커다란 양의 research 연구를 연구를 조사할 때 자, suggesting 하면서도 원 생략구조죠 원 is 생략구조 사실상 한 사람이 제안하면서 제안 자, that the high level of subjective 웰빙 자, 높은 레벨의 주관적인 웰빙이 자, not only good 좋을 뿐만 아니라 of itself them service 썼네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good in and of with them service는 그 자체로 라고 요약하면 됩니다 But also 에서 또한 that they actually they가 말하는 것은 레벨이에요 high level 이거 자, 높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웰빙이 실제로 만드는데 beneficial 이익이 되는 사회적인 사회적 결과물 결과물을 그 다음에 인과관계로 들어가니까 대여포를 들어가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니까 원인이 While Monetary Consideration While은 여기서 또 반면제로 시작했겠죠 자 Monetary는 Money에요 금융적인 고려사항 자 금융적인 고려사항들이 are currently 자 현재 are dominant 주요한 혹은 우세한 다 되겠죠 우세 반면 in Policy Debate는 정책토론 자 여기서 끊어주시고 While 반면 other goals 이게 더 중요한거죠 다른 목표들도 should be PP Captain Mind 마음속에 명심해줘야만 한다 그래서 PP로 썼죠 자 그래서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쉬운 주제를 경제학적으로 풀어 쓰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Going Beyond GDP 넘어서자 GDP를 무슨 말이요 이거 돈적인 GDP 외에도 중요한게 많다 그리고 고려하자를 우리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은 경제성장의 숫자보다 생활의 행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저 observe야 한다 특별 Geyspark Calvin Dr. 사과 금융 92 평균